팬과 함께 라이온즈TV 칼도를 Capture a flag could have Shadow and menouts in the pool Sharks and menouts in the pool 아 진짜 너무 싸우고 아 진짜 너무 싸우고 수영장에서 오는 거 좋아했고 그리고 캡처 더 플래그라고 많이 하는 롤이 있는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? 롱롱이 드디어 보셨어요? 여러 번 보셨어요? 퐁퐁이 스카이 퐁퐁 이런 거 아니에요? 감사합니다 저는 롱롱이에요 방방 아니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걸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할 것 같은데 아 기억이 안 나네 아 기억이 안 나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강방요 기억나요 퐁퐁이 김지찬 삼성의 김지찬 삼성의 김지찬 찬찬 찬찬 김지찬 내가 뽑았다고 트램폴린 우리는 이렇게 불렀어요 트램폴린은 어디 껌대요? 나 봉봉 나도 봉봉 이건 누구 껌대요?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원래가 트램폴린이 봉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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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 신나 랜폴린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봉봉 재밌었는데 고맙습니다 신나고 신나 신나 어떻게 하라고요? 네, 뭐라고 보셨어요? 방반 어? 봉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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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방방. 콩콩? 방방. 방방. 콩콩이라고 하는 거야? 콩콩이요, 봉콩. 콩콩. 콩콩. 봉봉! 저희 때는 봉봉. 네, 봉봉. 똥앙 똥앙. 아 옛날에 많이 꼈죠. 아 요즘 방방? 저희 때는 봉봉이었습니다. 아 백도물 했었죠. 하다가 목 많이 꺾이고 그랬었죠. 뭐 있지? 뭐지? 스파이퍼. 동무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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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방이인 것 같아, 방방이인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Kris liteulu. 나 데려올 more says everything ever made. 방방은 위보 싸gary. 동무의 두븐 구성전. 뭐랑 불렀어요? 그렇지. 콩콩이요. hazards alone. 빠르게 되네? 잊을다. 오늘 지제 잊을다. 트램프. 뭐라고? 어렸을 때 이거 평생전. 제주도 뭐라 하지 않습니까? 또 진짜로 말해야지. 방방. 진짜. 제주도는 방방. 트램펄린. 안녕하세요. 트램펄린. 우리는 이렇게 불렀어. 우린 방방이지, 방방이야. 우리, 나이가 많으니까. 방방, 방방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기억이 안 나는데. 봉봉인가? 봉봉인가? 방방. 방방? 네. 붕붕? 방방, 봉봉. 트램펄린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트램펄린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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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램펄린은 봉봉이. 대구에서는 봉봉이라고 불렀어, 봉봉. 퐁 퐁. 고맙습니다. 방광입니다. 곧 방광입니다. 고맙습니다.